제주도가 지난 9월 인구정책사업을 발표하며 첫 아이 지원금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어서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예비 부모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문제의 가장 큰 축인 저출생. 제주도는 지난 9월 인구정책 신산업계획 브리핑을 통해 첫 아이 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저희가 첫 아이 출생 시 5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첫째 자녀 출산 가정의 500만원을 2년간 분할해서...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현재 둘째 이상을 출산할 경우 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영세아동지원금의 예산이 쏠려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에 반영하지도 못했습니다. 출산을 앞둔 부모들의 허탈감은 큽니다. 적게 주는 걸로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그렇게 섣불리한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긴 하고...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분야별로 좀 접근을 해야... 신규 사업에 대한 꼼꼼한 점검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애매모호한 잣대도 논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첫째 아이에 대한 장려금 지원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충남 예산이 500만원, 충남 공주 300만원, 서울 강남구 200만원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첫 아이 지원금도 그렇고 난용관념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으로 저출생에 대해서 접근은 하고 있으나 결국 이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적인 부분에서 얘기가 되지 않고 이게 안 되면 결국은 그냥 말로 끝나는 그런 검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지자체마다 저출생 정책을 수립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함께 제주도의 협상력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